오늘은 여러분들께 어떤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어떤 생각의 전환점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철학을 깊게 만들 수 있는 현실적인 투자 얘기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시는 지인의 얘기인데 제가 출연을 요청을 하니까 고사를 하셔서 그러면은 제가 나가서 아무것도 선생님에 대한 정보가 드러나지 않게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뭐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허락을 해주셔서 어느 직장인 분의 투자 얘기를 해드릴 건데 뭐 유튜브에 여러분 그런 제목 많잖아요 10년 보고 모아갈 종목 계속 사세요 뭐 이런 제목들이 정말 많거든요 실제로 그거를 10년 넘게 하신 직장인 분입니다 실제로 한 종목을 계속 사셨어요 뭐 그거 서프라임 전부터 사셨으니까 2009년 금융위기부터 사셨으니까 13년 15년 이렇게 투자를 한 종목만 계속 하신 거죠 제가 여쭤보니까 이게 되게 알게 된 계기가 되게 웃긴데 직장 다니고 계셨고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세요 이직은 한번 하셨지만 이렇게 허허 웃으시면서 저는 운이 좋게 투자에 성공하여 갖고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는 은퇴에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친하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뭐 어떤 투자를 하셨길래 돈을 버시고 은퇴에도 무리가 없으신가요 선생님 뭐 실례가 안 된다면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2019년에 이 얘기를 처음 나눴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10년이 넘었을 때네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이닉스를 계속 10년 넘게 투자했다 제가 여쭤봤어요 얼만큼 투자하셨나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얼마 갖고 계세요 그러면 좀 실례될 수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투자하셨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내를 설득을 해서 자기와 아내의 연봉을 합친 거에 반에서 30% 조금 딴 데 돈을 써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30에서 50%는 10년 넘게 계속 샀다 그래서 저는 뭐 그때 하이닉스 주식이 얼마인지도 몰랐고 옛날에 얼마인지도 몰랐고 감도 없어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그 자리에서 2019년에 검색을 해봤을 때만 해도 정말로 와 선생님 부자시네요 이 말이 나왔습니다 정말로 선생님 부자시네요 이 말이 나와서 그 에피소드가 있고 제가 이제 지난달에 이분을 또 만났는데 그래놓고 제가 저는 하이닉스 주식이 없어서 가격이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또 만나기 전에 그 에피소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또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 때 유동성도 막 넘치고 그러니까 이게 더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자마자 이제는 이런 콘텐츠도 찍고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여쭤보고 유튜브 출연도 여쭤봤는데 되게 강력하게 나오고 싶지 않으시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아직도 혹시 그러면은 뭐 다 파셨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다 사고 있고 아직도 똑같이 40% 50% 사고 있고 다 갖고 있다 그대로 선생님 겁나 부자시네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막 신뢰 되니까 제가 대충 따져봤어요 그러면은 한 5천에서 3천만 원 사이를 계속 투자 요즘에는 이분이 만약에 40, 50하면 5천 솔직히 더 투자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즘까지 합쳐서 평균 한 4천, 5천 계산하기 쉽게 5천이라고 할게요 뭐 그거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5천을 한 뭐랄까 14년 뭐 12년 할게 계산하기 쉽게 12년 정도 투자했다 그러면 순수 이제 투자 금액이 6억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얼추 봐도 뭐 이렇게 보니까 뭐 금융위기 때는 많이 꺼졌었더라고요 많이 한참 꺼졌다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막 어펜더운이 엄청 심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제가 안 샀으니까 뭐 감도 없죠 거기에 그래서 얼추 따져도 뭐 평당가가 뭐 3만 원 뭐 높게 잡으면 4만 원 뭐 이라고 치면은 뭐 그냥 좀 계산하기 쉽게 지금 뭐 오늘 봐보니까 뭐 12만 원 근처 뭐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그러면은 뭐 3배 4배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6억에 좀 더 그냥 낮게 좀 잡아도 뭐 5억에 3배 뭐 6억에 3배라고 해도 그러면 10억 12억을 번 거잖아요 뭐 어디에 나오는 것처럼 뭐 1억을 투자해서 50억 벌었다 뭐 이런 막 대박 스토리는 아니고 뭐 그 다음에 뭐 200억 벌었습니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어 뭐라 그럴까 평범한 월급쟁이라고 하기에는 대기업 다니시고 사모님도 같이 일하시니까 저는 좀 중산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산층이 그냥 자기 확신이 서서 꾸준하게 투자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 좋은 줄을 이렇게 좋은 주식을 투자했을 때 어떤 결과 나오냐가 제가 실사례를 이렇게 보면서 다양한 얘기 나눴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컨텐츠를 찍고 싶어서 본인이 나와서 얘기해 주시면은 뭐 더 좋겠지만 안 나오신다니까 제가 다양한 얘기를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선생님 투자를 오래 하셨는데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은 어떤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다 이거는 이 선생님도 어디서 보고 대답해 주시는 걸 수도 있고 본인이 깨달은 걸 수도 있는데 자기는 그냥 주식은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다 뭡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주식을 사거나 그 다음에 좋은 주식을 오래 갖고 있거나 뭐 이런 얘기 한 분들은 너무 많을 거예요 유튜브 찾아보면은 진짜 한 개만 모르는 주식을 사야 된다 얘기하는 분들 많고 두 개 동시에 한 개 많고 그냥 뭐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막 토론을 하는 거거든요 조금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무도 모르는 주식을 산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불확실성을 엄청나게 떠안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 마냥 장밋빛이 아니에요 왜? 오를지 안 오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좋은 주식을 오래 갖고 있는다는 방향성에 투자한답니다 방향성 방향성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나는 그렇게 아무도 모를 주식을 찾을 수 있는 성구안도 없었고 그 다음에 그만큼 돈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니까 나는 방향성에 투자를 했다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인터뷰하듯이 꼬치꼬치 캐물어 봤어요 제가 선생님 이렇게 보면 이렇게 주식창 열어놓고 이때로 막 30%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때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 이때 8억이었다 하면은 이때 2억 4천 3억 2천이 빠진 건데 안 무서우셨어요? 제가 이걸 다 솔직하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 주셨냐면은 자기는 어차피 10년 이상 투자할 생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이 반도체가 안 쓰일 데가 없기 때문에 이미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치킨게임을 끝냈기 때문에 이 메모리 분야에서 비메모리는 아직 쉽지는 않지만 이 메모리 분야에서는 치킨게임을 사실상 끝냈기 때문에 자기는 뭐 그냥 떨어지면은 더 싼 가격에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이 들어서 이미 그 다음에 수익구간이 넘은 데는 수익구간 이게 장기투자의 여러분 매력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얘기를 10년 이상 투자한 분한테 직접 들어보니까 더 깨달음이 좀 많이 오더라고요 존리 대표가 말할 때는 저랑 너무 먼 분이고 돈도 너무 많이 벌어서 솔직히 좋은 얘기지만 그렇게 아 그래 그게 맞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분 거는 저랑 제 지인이 그걸로 성공한 거를 자기의 그때 실제 감정 그 다음에 액수도 되게 현실적이니까 너무 많은 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장기투자의 매력인데 이게 어느 정도 수익이 난 다음에는 떨어져도 그게 크게 생각보다 데미지를 안 주더라고요 수익이 나기 시작한 다음에는 그래서 예를 들면 5억인데 10억에서 3억 떨어지면 이게 손실은 회피 편향 때문에 너무 괴로운데 여전히 이익이고 그 다음에 나는 어차피 계속 살 생각이었다 이거여서 크게 요동치지 않았대요 제가 진짜 인터뷰하듯이 계속 꼬치꼬치 캐물었거든요 그 다음에 왜 삼성전자가 아니고 하이닉스냐 나 같으면 삼성전자 살 것 같은데 자기는 기술력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앞서 있고 매출도 크고 영업이익도 큰데 자기는 이걸 되게 삼성전자를 바라본 게 아니라 본인 수익률 관점에서 접근하셨대요 왜? 일단 결국에는 좋은 투자라는 거는 많은 수익을 내는 게 좋은 투자인데 삼성전자 너무 좋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하면서 깨달은 게 삼성전자가 너무 좋은데 삼성전자는 반도체도 있고 TV도 있고 다른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반도체에 투자한 거거든요 이 반도체 가치를 오롯이 인정받을 수 있냐 그 다음에 자기는 이걸 애초에 투자를 할 때 저도 똑같은 의견이었거든요 그거는 저는 이걸 옛날에 글로 쓴 적도 많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핸드폰이 기운다 기운다 그럴 때 제가 제 후배들 삼성전자 반도체 있는 후배들한테 15년 전에부터 계속 하던 얘기가 삼성전자는 반도체 회사지 핸드폰 회사가 절대 아니라고 핸드폰은 그냥 운이 좋은 거라고 그냥 특수처를 맞이해서 그냥 특수를 누리는 거라고 근데 그게 한참 오래가는 거라고 그래서 핸드폰 꺼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아무도 가질 필요가 없고 그때 반도체가 왜냐하면 그때 제 후배들이 삼성전자에 있을 때 핸드폰은 계속 PS가 50 나올 때 반도체는 그렇게 못 나왔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반도체가 무조건 이긴다고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 윤희산의 사업부가 예를 들면 이렇게 무선 사업부에 있다가 반도체 사업부로 넘어가면서 거기 상무들이 막 삭발하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PS가 바뀌니까 근데 그때 넘어간 게 그때는 거기는 막 행운이었죠 결국에는 반도체가 결국에는 삼성 반도체가 세상을 거의 재패하는 수준까지 메모리에서는 갔으니까 근데 그분은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좋고 삼성전자도 좋은데 자기는 이 반도체의 가치라는 거를 오로지 인정받으려면 하이닉스도 망할 것 같지는 않고 하이닉스가 더 나중에 수익률이 좋을 거라고 판단해서 반도체 자체만 보려고 반도체 자체만 보려고 하이닉스에 투자를 시작을 하셨대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이분 말이 여러분 정답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분 의견인 거고 이게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틀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냥 사람들 다 어때요? 삼성전자 좋다니까 투자하는데 결국 여러분 자기 확신 싸움이거든요 저는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 중에 그 염승한 이사님이 해주신 거 언제 사냐? 확신이 들었을 때 언제 파냐? 확신을 잃었을 때 이것만큼 좋은 기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자기 확신인데 남들이 여러분 유튜브에 삼성전자 좋다고 해서 그냥 사는 거면은 확신을 갖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분처럼 이게 틀린 의견일 수도 있고 자신만의 의견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자신만의 철학을 정립을 해서 투자를 나아간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를 통해서 꾸준히 갖고 그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더 사실 겁니까? 이것도 물어봤어요 자기는 더 살 거래요 왜요? 그것도 물어봤어요 하이닉스도 파운드리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공정능력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패밀리스 업체들이 많아지고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이 비메모리에서 언젠가 두각을 나타낼 건데 그럼 사람들이 그럼 뭐 TSMC도 있고 패밀리스는 미국에 잘하는 데가 너무 많고 근데 어떻게 되냐? 자기도 그걸 동의한대요 근데 굳이 1등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 캡파 자체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무조건 더 회사에 보탬이 되는 이 흐름이 만들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운이 좋으면 운이 좋으면 그래서 불확실성을 떠갚겠다는 거거든요 운이 좋으면 거기서 갑자기 수율이 높아지면 왜냐하면 지금 TSMC보다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아직 애기 수준이고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하는 거고 근데 삼성만 해도 수율이 너무 낮거든요 이 비메모리 이런 그러니까 이 뭐냐 이런 이런 뭐 이렇게 칩 같은 거 이렇게 퀄컴 같은 거에서 의뢰받은 거 패밀리스 업체들이 이렇게 설계를 준 거를 아직 수율이 너무 낮아갖고 이게 엄청 문제거든요 사실 그냥 간단합니다 여러분 수율이 높으면은 수율이 높으면은 돈을 더 많이 벌죠 그 다음에 단순히 여러분 이거는 수율 문제도 아닙니다 수율이 수율을 떠나서 예를 들면은 퀄컴이나 애플에서 똑같은 칩을 자기네가 이제 뭐 이렇게 뭐 그래픽 카드 뭐 이런 거 이렇게 들어가는 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똑같은 거를 TSMC에서 만들고 삼성에서 만들면은 똑같이 만들었어요 이제 디펙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삼성께 발열이 더 많습니다 뭐 요즘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직도 더 발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정 수준이 아직 TSMC보다 이 비메모리에서는 훨씬 떨어집니다 근데 저는 결국에는 따라잡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삼성전다도 또 두 배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하이닉스도 이러면서 이 비메모리에서 좀 두각을 렛하게 시작하면 또 거기서 뭐 몇 배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아 그 다음에 뭐 얘기가 너무 좋아요 막 얘기 나눠보면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게 뭐 10억 20억 이렇게 갖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뭐 배당액이 엄청 크진 않지만 계속 꾸준히 배당도 나와서 그걸로 요즘에 이렇게 가족들이랑 조금 그동안 아꼈던 거에 대해서 보상하고 있다고 아 너무 듣기 좋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이 결실을 얻는다는 거 예를 들면은 뭐 1% 정도 배당 나온다고 해도 투자하고 있는데 20억이면 2천만 원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2천만 원이면 한 달에 그러니까 그 돈 없던 돈이라고 치면은 180만 원씩 여가로 쓰면은 뭐 맛있는 것도 많이 사 먹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뭐 가전제품도 살 수 있고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 너무 좋은 얘기를 오랫동안 나눠갖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이거는 이제 히스토리잖아요 그냥 차트 10년으로 보시면은 와 이게 막 30% 떨어질 때도 있었고 반타작 날 수도 있었고 그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10년이 투자하는 게 쉬웠을까 10년 이상 투자하는 게 아 이게 어려웠을 텐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뭐 투자는 이렇게 보면은 되게 어렵지 않은 거거든요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회사에 여러분이 왜냐하면 방향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회사여도 방향성이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뭐 친환경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비친환경적이다 그러면은 방향성이 좀 안 맞지 않나요? 그 회사가 또 혁신을 할 수 있겠죠? 친환경적으로 그래서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뭐 방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스마트폰이 뭐 세상에서 스마트폰을 대체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없겠죠? 뭐 글래스도 뭐 나오고 뭐 어떤 IT 기기들이 나오겠지만 그냥 그런 걸 한 95% 정도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스마트폰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럼 거기 메모리는 계속 들어가겠죠? 거기에 칩들 여러 개가 들어가겠죠? 거기 카메라도 들어가겠죠? 거기 배터리도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일상에서 자동차라는 게 뭐 사라질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방향성 예를 들면 옛날에는 돈을 벌면은 자동차를 사는 게 되게 당연한 방향성이었잖아요 요즘은 아니거든요 차 없이 지내는 젊은 친구들도 많고 공유 경제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이게 아까 핸드폰 대 자동차를 자동차의 구매 자동차의 존재가 아니라 자동차의 구매 관점에서 보면은 간단하게 비교하면 되겠죠? 스마트폰의 구매 자동차의 구매 보면은 방향성이 스마트폰 구매가 조금 더 좋지 않나? 근데 여기는 여전히 따져볼 게 많고 이건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고 저는 그래서 만약에 뭔가를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두 개를 선택해야 된다 스마트폰 관련 주식들을 사겠죠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 관련 주식들을 사겠죠 그 다음에 저는 인공지능도 저는 되게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데이터가 많은 업체들은 인공지능으로 여러분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어마어마한 돈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 돈을 많이 번 거거든요 근데 어디다 여기다가 잡다하게 인공지능이 들어간 인공지능이 들어간 보면은 생각보다 의미 없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복잡게 해서 인공지능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는 이게 되게 골라갖고 인공지능도 인공지능에 맞게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공부가 많아야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저는 그냥 이런 저런 얘기 어느 슈퍼 개미가 자기 100억 번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되게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제 가까운 지인분들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너무 배운 게 많고 너무 깨달은 게 많아서 저만 알고 있기 아까워갖고 이 얘기는 어떤 분들에게 적어도 백분 천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자극적인 얘기 없이 뭐 이거는 인내 얘기거든요 자극적인 얘기 없이 이건 인내와 자기와의 싸움과의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 그냥 잔잔하게 잔잔하게 그 다음에 저는 앞으로 여러분 저도 이제 제 계좌도 좀 공개하면서 이왕 투자할 거 깍지 끼고 우리 성공 투자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왜냐하면 리스크 감수하면서 감정적인 손실이 있고 고통이 있잖아요 서로 위로해 주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그 다음에 조금 일반 주식 시장이라는 게 있으면 결국에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비상장 주식 얘기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면서 제도권 시장 상장 시장에 들어가려는 한 회사의 오너로서 좀 없는 얘기들 그 다음에 비상장 주식의 오너의 관점에서 저는 주식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기업인 분들도 많이 만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얘기는 이제 비스쿨에서 그 다음에 투자 얘기는 똑같은 기업인 얘기라도 돈 얘기는 머니맵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도움이 되는 좀 좋은 콘텐츠들을 많이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